장금상선 정태순 대표이사가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.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부산시 동삼혁신지군의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기사로 바다와 인연을 맺은 뒤 지난 26년간 장금상선을 이끌어온 정태순 대표이사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했습니다. 이 밖에 서강대학교 전준수 석주아 교수가 황조근정훈장, 산부해운 박진검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, 김영득 이스턴마린 대표이사 등이 석탑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했습니다. 해수부는 이날 부처 재출범 3년차를 맞아 해양수산정책의 미래지향점을 담은 2030 해양수산 미래비전을 선포했습니다. 현재 6%인 해양수산 분야의 GDP 비중을 2030년에는 10%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. 유기준 장관은 컨테이너 처리량 5천만 TEU 달성, 수산물 수출액 50억 달러, 크루주선 관광객 300만 명 유치 등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했습니다. KSC 뉴스 김단아입니다.